엄마 나 스타링을 내고 싶은데 거울 밑에 물러도 해? 엄마 나 스타링을 내고 싶은데 엄마 나 스타링을 내고 싶은데 엄마 나 스타링을 내고 싶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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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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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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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영상에서 만나요. 저 얼반이 방문해서 입었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구매를 못했던 게 두구두구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입고 되는지를 중간중간에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입고 일정이 정확하지 않나요. 근데 입고 일정이 정확하지 않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답변만 받았어서 이번 주에 입고가 다시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오픈 시간에 맞춰서 바로 구매했어요. 기장도 긴 편이라서 이렇게 롤업해서 입었을 때 입었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무엇보다 입었을 때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더욱 맞춰서 자꾸 지나면 두구두구.. 그리고 이 거룩이 너무 예뻐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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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무서워서 못 탄대. 아빠는 용기가 없나 봐. 우리만 팔 수 있나봐. 아빠는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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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막히다 나 너무 좋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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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어 어우 어렵네 야 너 그만해 쉬해 쉬해 야 얘가 망해졌어 아하 아하 너무 힘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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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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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